제 상태 고려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. 활동보조 하시는 분? 네. 스페인 맞잖아. 신중심해서요. 위를 향하여 라고 표현할 때 모가 아리바 눈빵만 치었는데 활동하시는 게 없는데 뭘 좋아해요? 활동보조가 가사동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이미 결정했어요. 오류동 연락 없었어요? 어. 좋아요. 모르겠어? 공무원 수험사 남는 거 있는데 좀 줄까? 필요하면? 왜 이렇게 착한 척해요 갑자기. 왜 이렇게 불리는거예요? autonomy. 왜 이렇게 불리는거예요? 왜 이렇게 불리는거예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